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이 법인카드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이재명의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의 재판을 어떤 재판부가 맡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나 수원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재판지원을 절대로 참지 못하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재명의 법카사건이 그에게 배당될 경우에는 이재명은 지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법인카드 사건이 신진우 판사에게 배당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의 사건을 두고 아 이거 진짜로 지윗됐구나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영이라든가 이재명의 대북선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지정해서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원을 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고 판사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신진우 판사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와영이라든가 이재명 측에게 경고라듯 하듯이 이와영의 1심 재판에서 10년 가까이 중형을 때렸고 이재명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며 경고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법조계에서는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그다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재판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법관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진우 판사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민주당과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이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법인카드 사건이 신진우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다라고 하니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며 앞으로 이 재판은 어떻게 또 뭉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법과 사건으로 무조건 유죄를 쳐 맞는다라든가 중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신진우 판사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당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본 다음에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실제로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영의 사건을 판결을 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이와영에게 중형을 때린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의 법인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고 법인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경기도의사 시절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말도 안 되게 유용을 했으며 법인카드를 마치 이재명과 김혜경이 자신들의 개인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흔적이 전부 다 남아있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조명현씨의 증언이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문자 내용이라든가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과 이와영의 대북선금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신진우 판사 입장에서는 사건도 아닌 것이 대북선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관계인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해당 범죄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대북선금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인사들의 증언도 상당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재판을 마음대로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고 여러가지 증거라든가 정황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재명과 이와영의 대북선금 사건은 재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재명의 법화 사건은 전혀 아니죠. 여태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내일 유죄를 때려도 별말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은 완전히 빼박인 상황입니다. 안통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사법부가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CR도 맥히지 않는 신진우 판사에게 사건이 갔으니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 측에서 하나 기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바로 법원의 인사이동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정도에 법관들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 역시도 아마도 이때 인사이동 대상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늦추는 데까지 늦춰가지고 신진우 판사로부터 1심 판결을 받지 않도록 작업질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매번 하던 짓거리인 사건 기록물이 제대로 복사가 안되었다라든가 사건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혹시라도 신진우 판사가 내년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이재명 측의 재판을 또다시 막게 된다면 아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별의별 발작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가지고 수원지법에 이 사건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진우는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추첨으로 돌리는데 거기에 딱 걸리는지 참으로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조선일보의 한 칼럼에서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사건을 조명을 하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같은 공무원들은 요즘 세상에 어떤 조직에서도 온전할 수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요새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법인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쓰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도 그러할 것이 법화를 쓴 이후에 누구와 무슨 일로 실명과 함께 법인카드를 썼는지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사용 액수도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법인카드를 저런 식으로 자기 개인카드처럼 남발을 할 수 있었는가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자유롭게 법인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 요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진배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유독 청렴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법인카드를 잘못 쓸 경우에는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재명 부부의 행동을 보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제시한 혐의 내용을 보면 고가의 관용차에다가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에 이르기까지 유용품목의 범위와 다양성이 상상을 뛰어넘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해당 기자 역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지만 이재명 부분처럼 저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태도인데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 동원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저런 식으로 써놓고 자기는 몰랐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법인카드를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선거든 재판이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 지금까지 일군, 대한민국의 문명은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갈 것이니 이런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으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수많은 사본 리스크보다 이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혀를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 혐의는 너무나도 추잡하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는 제대로 지금 반박도 못하고 있죠. 안 썼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청념했고 부패지옥 청념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왔었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의 실체를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은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닐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며 이런 양심마비는 법적 치료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